아기 소 이거 코 뚫을 때. 아! 주인과 소가 분리될 때? 의외로? 아니면 소 부부가 분리될 때. 알았다. 왜? 옆에 소가 죽었을 때. 소도 그거 느낀다 했어. 다른 소의 죽음. 다른 소의 죽음. 친구 소가 이사 갈 때? 팔려갔을 때? 옆에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소가 팔려갔을 때. 베프가? 네 베프가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그러네. 이거 뭐야 이거? 해냈다 이거지?